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17일입니다. 11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18, 19, 20, 올요일 날 2023년 11월 18, 19, 20 20일 날 특별한 일정은 없는데 또 상장이 있습니다. 빌어먹을. 상장이 계속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상장이 너무 많아서 좋아야 되나,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상장이 많다. 물론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이게 상장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장이 많이 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의 캐파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돌을 다 계속 던지고 있어요. 지금 막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많은 상장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상장이 되면 상장 폐지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자문화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월요일 날은 스톰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이 됩니다. 스톰테크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되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정수기 부품 전문 업체예요. 정수기 부품 전문 업체고 쿠크라든지 코에이, 청원아이스 이런 데 납품하는 업체인데 크게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어쨌든 신규 종목은 상장이 되면 이 등각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데 신규 종목 매수할 때는요. 반드시 공략을 하실 거 같으면 마이너스 10%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당일 상한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시초가 매수가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스톰테크 신규 상장이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거 같고 오늘 신규 종목 뭐였습니까? 에코 프로 에코 프로 머티리얼 아 머티리 머티까지 이상하게 에코 자만 들어가면 미치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오늘 저는 그랬습니다. 이거 코스피 상장이고 크게 재미없을 거라 봤는데 오늘 거의 70% 올라갔죠. 이것도 많이 올라갔죠. 오늘 이거 거래대금만 거의 2조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3조 나왔나? 굉장히 손박김이 한 번 다 된 거예요. 거의 시총 가까이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손박금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스톰테크는 과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보면 스톰테크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부품 업체인데 사실 업황으로 따지면 이거는 2차전지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을 거 같아요. 시가총액도 1,478억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보면 영업이익이 118억 매출액이 510억 수준이익이 96억 뭐 이 정도 되어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크게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만약에 공략을 하실 거 같으면 시장과로 들어가서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쟁률은 괜찮았네. 499대 1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추천드릴게 지금 보시면 스톰테크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있습니다. 눈물의 카나리아 바이오죠. 하지만 이거는 실체가 있는 종목이죠. 역시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 오레고보마 유럽 EMA 희귀약 지정 판권 몸값 껑충 말 그대로 카나리아 바이오는 오레고보맙의 모든 판권을 다 두고 있습니다. 오레고보맙이 뭐냐면 여성분들 여성질환 자궁 관련해서 거기에 암 자궁암 관련 여러 가지 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유럽에 판권을 갖다가 유럽에서 희귀약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시간하고의 싸움인데 여기 보면 난소암 명협항암제 해서 희귀여약금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시판허가가 지원이 되고 또 10년간 독점권 부여 등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시간하고의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추천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릴 게 오늘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에코프로 머틸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졌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2조. 2조라 터졌죠. 2조라 터지고 시총이 지금 얼마냐? 시총이 오늘 해서 약 2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받김이 한번 쫙 일어나버린 거죠. 손받김이 한번 일어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월요일날 한 번 더 수익을 보실 수 있는 6만 원까지 충분히 그 이상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펩트론 이것도 지금 수급이 갑자기 많이 몰렸죠. 시외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화학과 전립서만 이거 판권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펩트론. 펩트론 보시면 LG화학하고 계약이 됐죠. LG화학이 뭡니까?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이거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LG에너지솔루션하고 이게 회사가 분간이 됐거든요. 분간이 됐는데 이 LG화학과 전립서함으로 여기 보시면 국내 판권 계약이 됐어요. 이거는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처를 여기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LG화학에서 이걸 갖다가 판권 계약이 됐기 때문에 펩트론에서 만든 이 전립서함 치료제를 LG화학에서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커미션을 계속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판권 계약이 됐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위러스 제약 위러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지금 마이크 플라스마 폐렴 그 관련주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금 갑자기 추워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추워졌어요. 그래서 마이크 플라스마 이게 다시 한번 추위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기는 인구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약들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겨울이라서 추워진 것도 있는데 기온이 지금은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인데 지금은 여름하고 쭉 가다가 갑자기 겨울이 변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행하고 있는 이 마이크 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 점점점점 지금 부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반드시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총 5가지 종목 스톤테크 까나리아 바이오 에코 프로 머티 팩트론 위더스 제약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시장가 매수입니다. 9시 전에 약 8시 55분에서 59분 사이에 시장가 매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라인 잡고 진행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꾸준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방송 보시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앞에 영상에 찍어놨는데 이거는 5만 원 이하는 쓸어 모으셔야 돼요. 5만 원 이하는 쓸어 모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성은 5만 원 이하는 쓸어 모으시고 시장가 매수해 놓으시고 9시 전에 매수 시장가로 해 놓으시면 시가로 체결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릇에 맞게끔 3%든 5%든 올라가면 적당히 먹고 나오시면 돼요. 매일매일 추천주 나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손절라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든지 매일매일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826-095 사이로 절신하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도 같이 공동 대응을 해드리니까 010-826-095 사이 절신하다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위네서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종목이라는 건 간결하고 짧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내보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딱 찍어주는 종목들 딱 메모해 놓으시고 내가 들어갈 거 딱 해놓고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다 못 들어가면 두세 개 정도 딱 찍어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수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특히 지금 폐렴 조심하시고 갑자기 추워지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